네 강서부, 서브에서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네 또 일단 원핸드가 드라이브고 슬라이스고 다 구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작전을 또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보핸드 빈 공간 들어갑니다 보핸드 역크로스 깊었습니다 반대편 크로스 좋습니다 다운드 라인 들어갑니다 바톨리 스텝과 타점이 정확히 맞으면서 좋은 스피드로 패싱을 했습니다 리턴 실패합니다 리턴 미스 리턴 미스 일단은 저렇게 딸이 잘 해주니까요 그 방법이 딸한테는 통했나 봅니다 이렇게 반대편 엔행 로빙볼 벗어납니다 굉장히 유난을 떨기 때문에 딸의 기사를 많이 써달라고요? 글쎄요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불만도 많이 표시를 하고 완벽하게 가릅니다 엔행 앵글 샷 들어갑니다 보인다운드 라인 슬라이크 라인 위에 떨어집니다 자재로 볼을 칠 수가 있고 또 네트 플레이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매탄 교수였습니다 올 잉글랜드 클럽의 센터코트입니다 엔행고 바톨리의 여자단식 준결승 패싱 끊어내는 바톨리 마이크 핸드 크로스 들어갑니다 마이크 핸드 크로스 들어갑니다 마이크 핸드 크로스 들어갑니다 코스 조절이 용이한 거고요 매탄 다운드 라인 올라와 있는 엔행입니다 보인다 같은 방향 들어갑니다 주스틴 엔행 리턴 벗어납니다 게임 엔행입니다 1세트 6대 1로 엔행이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선수가 올라왔으면 떨어져라는 생각도 할 거고요 웬 드롭샷 또 한 번 망리로 선언합니다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엔행 깊숙한 샷 들어갑니다 소리를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게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엔행입니다 34디 브레이크 포인트 또 한 번의 슬라이스 패싱 들어갑니다 게임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중간중간 볼 수가 있고요 포인트 매 포인트 끝날 때마다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코치를 의지하게 되면 자신이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안 될 때 자꾸 그러니까 이유를 다른 쪽에서 찾게 되고요 일단 경기는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풀어가야죠 로빙 볼 카나게 내렸습니다 결정구는 다 지금 다운드 라인을 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커버를 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네 지우스에서 엔행 반대편 말리 또 한 번 말리대결이 펼쳐집니다 또 한 번의 슬라이스에서 바텔리가 포인트가 넘어갑니다 스탭 자체가 좀 달라요 스탭 자체가 좀 달라요 스탭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면 예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바떼리 안 바텔리 일본 선수들은 пре아래로 잡는 걸 말해주셨는데요 일본 선수들은 그런 이제 그런 이렇게 양손을 바꿔가 하면서 치는 양손елей 4핸드가 많은 반면에요. 또 밧돌이 선수는 그렇지 않고 한 손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조금은 더 길게 뻗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4핸드. 말리로 끊어냅니다. 5핸드가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바퀴리. 4핸드. 결국은 자신의 정확하고 또 면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갈 확률이 높지만. 반디코트라서 불규칙 바운드도 나는 데다가 바람이 불어서 저렇게 볼이 많이 휘는 상황에서는. 많이 감아치는 엔행 선수에게 좀 약간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전략은 들어갔습니다. 2세트 들어서 차신 두 번의 서비스 게임을 모두 브레이크 당한 엔행. 바퀴리. 깊숙한 엥글샷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서비스 바퀴리입니다. 좋았죠? 자신의 서브로 유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보인다운 더 라인. 킥포스입니다. 지금 치고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자신있게 치진 못한 샷이었어요. 어드밴티지 엔행 브레이크 포인트.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2세트 탓이 엔행의 서비스 게임입니다. 패싱샷 들어갑니다. 30홀입니다. 베스트 탓이. 드롭샷 따라갑니다. 바퀴리 넘겨고요. 바퀴리 크로스 빨리 들어갑니다. 엔행. 엔행 선수는 볼을 높게 치면 안 돼요. 투핸드 치는 선수들이 좋아하는 샷이거든요. 난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맥 핸드 크로스로 발라줍니다. 게임 엔행입니다. 보기에는 테니스가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오핸드 보냅니다. 엔행입니다. 하이발리로 처리하면서 킵틴홀입니다. 반대편 크로스발리. 패싱샷 끊어냅니다. 따라갑니다. 엔행. 날카드 로빙볼. 찬해진 못하는 바퀴리. 천사강에 올라온 선수치고는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하이발리.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테이크백을 또 빨리 해야 될 거고요. 지금은 바톨린 선수가 더 공격적이에요 끌려다니고 있죠 랠리가 길어집니다 바톨린이 굉장히 발휘하는 선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세트 완전히 몸이 풀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 길었죠 그래서 바톨린 선수는 감을 잡았고요 반대쪽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높은 공도를 아주 잘 받아내는 바톨린입니다 보틸럽 앞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죠 백핸 다운 더 라인 들어갑니다 바톨린 제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세트보다 많이 힘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바이 핸드 크로스 보어 핸드 빈 공간 잘 들어갔습니다 세컨 서비스 NN입니다 보어 핸드 크로스 들어갑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런데 간신이 좋습니다 빈 공간 NN 들어갑니다 게임 NN 스피드가 다시 살아났죠 NN 경수 네 백핸 다운 더 라인 그렇죠 랠리 길어집니다 빈 공간 들어갔습니다 NN 바톨리가 훨씬 더 몸이 무게가 많이 나가보이고요 10키로 이상은 더 나가보이는데요 강력한 파워를 내고 있습니다 고 핸드 이쪽으로 떨어뜨립니다 1540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NN 따라갑니다 NN 파즈러스 1540 여전히 브레이크 포인트 고 핸드 벗어납니다 바톨리 선수는 지금 힘이 남아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거기 시간으로 저녁 시간이 되니까요 저녁 식사는 못했잖아요 선수들이 우수한 부산을 맞춰서 바톨리 트리플 세트 포인트입니다 라이크 핸드 깊숙한 곳 바톨리 빨리 들어갑니다 바톨리가 NN의 트리플 서비스 게임 냉니다 미쳐주었습니다 밀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세트였습니다 렛츠 대쉬 패싱이 들어갑니다. 바툴레 서비스 게임 기우스까지 왔습니다. 다운드 라인 엔행 고어 핸드 벗어냅니다. 1시간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메탄 실패. 메카드 라인 위쪽에 떨어집니다. 클레이코트의 여왕 엔행인데 잔디코트에선 힘을 쓰지 못합니다. 3구째 짧은 볼 따라갑니다. 또다시 발리 엔행 이제는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정말 지쳐 보이지 않는 바툴리 30-40 브레이포인트. 지금 시험 미스가 하나도 나고 있지 않거든요. 바툴리 단서. 백핸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게임 바툴리. 엔행을 완전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베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바툴리. 백핀 럽. 보인다 엔글리 샷. 벨티나 엔글리 샷. 좋았습니다. 베트나올. 베트나올. 바툴리. 바툴리. 또 한 번 더 많이 들어갑니다. 패싱으로. 백핸드. 깊숙한 타고, 반에 깜짝 놀라줍니다. 1세트에도 그런 모습 보였지만 라켓을 갖다 댄다고 해도 넘기기 힘든 파워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빙볼을 끊어냅니다. 또 한 번 발리 포인트 잘합니다. 선수에게 한 게임도 못 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기세인데요. 백하늘 크로스 포어 핸드로 스트라이스 넘깁니다. 다시 한 번 크로스 버터링 벗어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네트만 또 넘어갑니다 드롭샷 드롭 예능 선수는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거죠. 예능 선수는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죠. 예능 선수는 더 많이 뛰어가는 거죠. 예능 선수는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호주 오픈에 불점하고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대회 3연패를 달성했던 엔행 드롭샷 시야가 지금 넓기 때문에 여유있게 저런 볼도 구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레츠 대쉬의 반대편 들어갑니다 레츠 대쉬의 반대편 들어갑니다 로빙볼 백핸발리 처리합니다 레츠 대쉬의 반대편 들어갑니다 1세트 6대1로 뒤지던 바톨리가 2세트를 7대5로 가져갔고 3세트도 5대0으로 완벽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톨리에게 빼앗기게 되는 셈인데요 드롭샷 드롭샷 마이크는 같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바톨리 마리온 바톨리의 트리플 매치 포인트 리턴이 벗어납니다 마리온 바톨리가 2007 윙부에서 여자 단식 결승에 진출합니다 1, 2, 6, 7, 5, 6, 1 이게 웬일입니까 2007년 프랑스쿨 4라운드가 최고 성적이었던 바톨리 윙부에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